결승 워르르르 가죠 예 갈거에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갑니다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워르르 가죠 자 갑니다 워르르 파이팅 여기가 근데 물살이 좀 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캐스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테스트 이래저래 해본 결과 청계비 염장 하는게 가장 빨리 물고 빠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청계비 염장한 걸로만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파이팅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를 못봐요 왜그냐면 저 초리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오빠 뭐 청그라스까지 너 왜 그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성에권에서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잘 됐죠 자 저희 조산인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다 대회 하실려고 잘 됐고 그럼 저류가 상당히 세요. 빨리 던지고 한 번 좀 봉투를 빼주고 그러고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서해권이라 여기가 펄이에요. 물이 흐르니까 저 보면은 저렇게 되잖아요. 그죠? 빗질인가? 닦힌 건가? 짜잔. 야 너 오면 이제 방해하는 거야. 하지 마. 야. 야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바람이 눌면 얘가 맞지 마. 이거 봐 봐 봐 봐. 빗질이거든요. 붙잡았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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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근차근 해 가지고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뜨거운거 무릎쓰고 그냥 하는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계비가 답이에요 청계비 외에는 다른거 쓰면 안돼요 으 으 끄신 말이죠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그러면은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1년간 한 번씩 해줘야 돼요. 호자만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나오냐. 파랗다 사무줄 쓰고 있고요. 직접 채비 하고 있어요. 광성몰에 35억봉돌에 온바늘로 쓰고 있습니다. 오프 5개 5개 2개 1개 1개 2개 2개 1개 2개 3개 까뽕 2모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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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이야 오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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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전까지 사랑과 전쟁 콘텐츠에서 박한 한 번 더! 방금전까지 사랑과 전쟁이었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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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차에서 통과한 것 같아요 윗따는 9위 윗따, 윗따는 11위 통과했습니다 파이팅 자 갑니다 이크, 에크, 이크, 에크 자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선에서 뵈요 2주 훈과?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바이 다음에 뵈요 잘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